ㄷㄷ 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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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님 납쓰셨다 이 정도면 제도 8천이다, 샤프 뭐야, 배틀이다 배틀크루즈 떴는데? 야, 아까 어떤 놈이 테란의 지도자가 상남자라 그랬어, 이씨 이런 쫌팽이 새끼, 이씨 아르타니스? 야, 이게 얼마 만이야, 친구? 레이너 내 친구야, 한창 바쁜 모양이라고 뭐, 늘상 하는 일이지 이제는 대체 누구지? 메비우스 특전대라고 나누라 박사 밑에서 일하던 정의 호위군이야 놈들이 코프롤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보고에 따르면, 혼종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하도 상남자야, 미사일을 바로 쏴서? 그런 의미였어? 쿨한 게 아니라 세븐 알파 지점으로 이동!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되게 바빠 보이네 그곳에 대기평형 유지장치를 파괴한 것 같아 아, 딱 보니까 레이너를 도와준 다음에 어찌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그들의 함대를 공격해, 적의 접근을 저지하라 얘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고, 친구 어, 그럴비를 줬다